플레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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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가? 어 히들아 우와 뭐야? 이길수 있는거야? 왜이렇게 커? 어? 지금까지 봤던 보스 중에 제일 큰데요? 나 근처 못가겠는데 야 쳐다봐 잠시만 어 어 음 활 있나? 없네 몰라 싸워볼게요 또 불구모 때릴 수 있는 거야? 어? 뭐야? 야 데미지 뭐야? 야 하트 두 개남았어 진짜 아 뭐야? 와 이거 어떻게 이길 하는 거야 이거 거의 한 대도 안 맞는다는 마인드로 싸워야겠는데 얘가 공격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갑니다 야 몸 때리면 피가 안 달아요 머리를 때려야 되겠는데 이 친구 이 칼이 지금 공격 속도가 너무 낮아 이거 이 칼로 해보자 아이언 우드로 해보자 공격도가 그래도 그나마 빠르니까 도끼 말고 칼로 해볼게요 아 오케오케오케 어떤 식인지 알 것 같아 이거 한 대도 안 맞고 가능할 것 같기도 해 안 때리고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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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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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많이 때렸어 야 피 엄청 많이 깎았어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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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피 너무 오오야 마질뻔했어 피 채우고 갈게요 와 이거 비겁한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떡해 차라 갑니다 오 야 아 아 아 뜨거 어 다시 못갈 것 같아요 다시 피 차면 갈게요 야 피가 찼는데? 저 친구? 야 아니 이거 와 흐름이 끊기면 안되구나 진짜 신중하게 해야겠다 아 그냥 준비됐어 야 방패 짱좋아 방패 짱좋아 머리 아무거나 내려봐 오케이 방패가 차는대로 쓸게요 그냥 방패 아끼지 말고 써야겠다 어 머리하나 죽었어 어 머리하나 없어졌어 뭐야 다시 생겼어 뭐야 머리가 4개인데? 야 머리가 4개 됐어 괜찮아 이거 아니지 야 히드나가 원래 머리가 9개잖아 뭐 9개가 생기는거야? 야 이거 어떻게 싸워? 일단은 많이 깎았어 많이 깎았어 좋아 좋아 4개라고 뭐 내가 쫄거 같아? 좋아 나이스 머리하나 더 늘어나보시지 또 생겼네 5개 뭐야 몇개야 하나 둘 셋 머리가 몇개야? 5개죠? 지금까지 한대도 안 맞았어 근데 이거 한대 맞으면 그냥 방패를 킬게요 그게 나을거 같아 방패 너무 소비하는거 같아 몸 때리고 머리 내리네 때리자 어 방패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 피 빨리 찰게요 피 다 찼어 간다 바로 어 우와 우와 피 많이 깎았어 진짜 많이 깎았어요 야 근데 이거 이제 0번 남았어 어떡해? 할 수 있겠죠? 0번이면 사용 불가능한거 아니야? 피 찼잖아 피 찼잖아 피 찼잖아 지금 들어가야돼 한대 때려야돼 우와 우와 야 야 갑박해졌어 갑박해졌어 이거 절대 못들어가 지금 지금 제가 고기를 구해와가지고 고기를 굽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단세 피가 다 찼네? 야 진짜 세다는데 피 꽉 찼고 고기도 많아요 때려 푸쉬어 오케이 다시 시작인가 야 야 이러다 머리 9개 채우겠다 진짜로 머리 6개 오케이 머리 하나 더 컷 7개야 이제 와 신발 없구나 신발 채울 시간 좀 줄래? 야 철도 없어 금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리야 때리고 빠지고 내릴 때 들어갈게요 지금 오 조금만 한번만 더 내내자 머리 한번만 더 내내자 오 오 때려 잡았어 와 잡았어 뭐야 미쳤다 뭐 뭐 안줬나 이거 주고 이거 줬고 또 뭐 안준거 같죠 어 이거 뭐야 불타는 피? 히드라 머리도 얻었어요 어 근데 꼬리 머리가 9개가 생기진 않고 아니 7개까지는 생기는 것 같아요 7개까지 봐버렸어 다시 오고 싶진 않네요 근데 지도가 이상해졌어요 나 엄청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거 다음 보스는 팬텀 나이트란 보스인데 그 팬텀 나이트는 저쪽에 있군요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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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섬 같은건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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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가볼까 뭐가 있는건지 모르겠어 풀만 엄청 많고요 뭐 딱히 있는게 없는데 어 뭐 없어 딱히 뭐 없어 300에 300에 그냥 집을 지을까요 마이너스 300에 플러스 300 그러면 집 찾아오기도 편하고 여기 집 더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거 딱 지어줄게요 아 제가 이제는 죽을수도 있어서 이런걸 짓는거라 지금까지 어쩌저쩌 한번도 안죽고 살았는데 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됐어 됐어 완벽해 야 경치 좋고 좋아 좋아 어 이친근 내가 키우는걸로 아 나 레벨 너무 많은데 레벨 아깝는데 이 정도면 뭔소리야 이거 어 뭔소리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그때 그때 왠처음에 봤던 앤가 어 깜짝아 너무 놀랬어 진짜로 뻥 안치고 진짜 놀랬어요 충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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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 완벽 아이언우드 주개가 있구나 이걸로 뭐 만들 수가 있나 오 오 머리나 신발 신발 좀 만들자 신발 만들어주고 오 대박 근데 도끼보다 그냥 칼이 좀 더 센거 같아 오 뭐야 밀치기가 붙었네 어 트로피를 달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생각해보니까 머리에 오 야 이거 머리에 쓸 수 있구나 대박 야 히드를 한번 써보자 이게 뭐야 어흥 그럼 나가 여기 맨처음 그리고 리치 리노시룸 오케이 이러긴 치그러 완벽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음 나쁘지 않아 가자 어 뭐야 쥐도 다시 생겼어 뭐죠? 뭐 일단 생긴 거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좋은 거죠 집에 다녀올게 어디로 가야되지 이쪽으로 쭉 깔아야되죠 팬텀 나이트 팬텀 나이트 쩍이거든요 저쪽으로 가줄게요 아 이거 하나만 먹어볼까 어 뭐야 재생 붙네 아 오 좋다 야 먹기만 하면 재생 붙으니까 피 엄청 빨리 차는 거 아니야 싸울 때 먹어야겠다 싸울 때 아 뭐야 야 여기 들어가야되는 거야 엄청 어두운데 여길 들어가야되는 거죠 야 이거 방송시점 엄청 어둡게 나오겠다 아 횃불을 많이 설치해야겠는데요 들어가줄게요 이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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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오케이 오케이 저 이런 거보다 밝은 걸 좋아해가지고 아 절대 무서운 건 아니고요 참고로 절대 무서운 거 아닙니다 뭐야 어 뭐야 어 야 뭐야 얘 어 얘야 보스 아니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깜짝아 어 뭐야 지형이 달라 뭐야 여기 뭐 내려가는 거 있는데요 여기 뭐 내려가는 거 있어 여기 뭐 내려가 볼게요 뭐야 딱 여기죠 어 딱 여기야 여기에 뭐 트로피를 올려야 되나보다 트로피 하나 희생해야 돼 아 그러면 나 저기 왼쪽에 저거 어 저 오른쪽에 있는 나가를 잡고 올게요 그냥 빠르게 이쪽에 있는 나가 빨리 잡고 올게요 나가를 빨리 잡고 오자 뿌샤 뿌샤 나가 어딨니 어 잡았어 아싸 트로피 레벨 레벨 오 레벨 30 나가 비닐 여섯 개 줬네 그때 일곱 개 줬더니만 바로 나갈게요 나가 바로 잡았고 나가 트로피도 얻었겠다 바로 가자 어디지 어디지 여기인가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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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줄게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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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ㅋㅋ 오 오 감사합니다.